이겨멘 로블럭스 미호야 이 따뜻한 마음을 공공연하게 인터넷 게시판에 담요 칭찬을 덮은 죄로 도배죄로 이곳에 잡혀온 지 어느새 25년 나는 30년째야 넌 뭘로 잡혀왔는데? 나? 알잖아 어? 뭔데? 훔친 죄로 들어왔어 너! 너 그새 참지 못하고 훔쳤어 물건을 훔쳤구나 아니! 여자들의 마음을 어이 어이 거기 주접 두 명 하하하하 너 그러니까 여기 끌려온 거야 탈옥할 생각은 죽어도 생각도 하지마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탈옥을 할 시에 내 잡군으로 배에 구원을 만들어주지 네! 죄송합니다 아휴 조심하라고 네 그리고 밥 먹을 시간이야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아이고 우리 교도관이 왕꽃두리처럼 생겨가지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가 내 킥카드를 훔친거 같은데 아 킥카드 무슨 일이시죠? 그게 뭐죠? 우리 손으로는 촉감이 났어 아 저 소매치기를 누가 한 거야 나도 아닙니다 이 손길로 봤을 때 이건 남자의 손길이야 하하하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굉장히 따뜻했다고 아 저희 지금이라도 말아주면 살려주지 아 제가 훔쳤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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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호야 나 바로 가자 기다려봐 저희 저 왕꿈? 왕꿈트리가 계속 쳐다보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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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챙겨가야 해 미호야 아무래도 안되겠다 하하하야 내가 암마 기술법 해줄게 하하하하 아니야. 너 미인계를 해! 미인계 그래! 미인계를 꽂아서 안마를 해준다고 꽂히고 알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우 그래도 왕꿈트리한테 하는건 좀 역깨운데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신참교도사님 네 많이 뻐근하실 텐데 제가 안마 좀 해드릴께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아아 시원하시겠다 응? 아유 아유 아이고 혼신하신게 잘생기셨네 저 왕꿈틀이랑 다르게 그니까요 아 제 쪽 보세요 제 쪽 아아아아 뭐에 안녕 어이 가자 가자 어이 예 왜 이렇게 숙쩍숙쩍대고 얘기하고 있어 왕꿈틀이 교관님 잘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경쓰지 마세요 아 이제 졸리다 이제 졸리다 이제 방에 들어가야지 응 들어가야지 네 슬슬 들어갈 시간이다 아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홀로 방에 들어가 네 들어갈게요 네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 방에서 뭐해 저 들어갔는데요 방에 여기 있는건 너 아니야? 아아 아아 저도 갑니다 아아 저도 갑니다 아아 들어가야지 이제 들어가자 들어가자 나 징나게 하고 있어 네 저도 갑니다 너 공무집행 방해야 빨리 죽어서 하자면 아 네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못갖고 너무 잘하고 있자 뭐 아니 많다고 아 네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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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반갑습니다 네 좋은하루되세요 알림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그거 그거 아니 그거 그거 난 뭐 했는데? 그럼 가자 어딨어?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쏴봐 나무 쏴봐 옴다!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아니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야 거기 꿈틀이 거기서 뭐해? 꾸루루루루 야 지하수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꿈틀이 너 거기서 뭐 하냐고 야! 저.. 저요? 너 여기서 그냥 산책하고 있었는데 어디.. 어디 계세요 꿈틀이님? 어디 계시는데요? 안 보이는데? 나는 멀리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 어디? 나이스 나이스 그렇게 무능해서야 가자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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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막아 야구르지 야구르지 잡아보시지 잡아보시지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야구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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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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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조석을 찔게 가자 가자 우리 은혜텔로 가자 우리 은혜텔로 가자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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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판단 멍청이들 따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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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목적지를 아는 것 같던데 살짝 돌아서 딴 데리가 보는 건 어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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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우리 무기부터 챙기자 그래 뭔 생각이 와 무기부터 챙기자 멍청이들 상상도 못했겠지 거기서 죽일 걸 할 걸 여기는 우리 비밀기지 자 여기서 죄수복을 갈아입자고 갈아입고 갈아입고 아 그래 총사로 가자 그러면 따라와 어깨 얼마 있어 달러가 지금 나 지금 만 원 있어 오오 그 정도면 에이게이 살 수 있겠구먼 오오오오오 좋구만 가자 뭐야 경찰이 앞에 있는거 아닌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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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진아! 어떻게 알고 왔어! 어떻게 알고 왔지? 우리의 말을 하는 건 안 들릴 텐데 아마도 이나? 야 큰일 났어 생각해보니까 어제 저녁에 토스트를 먹었는데 거기에 우리 위치 추적 장치가 담겨있을 수 있는 것 같아 우리 위치를 알고 있더만 여기도 무기 사면 돼 우리 얼마 있지나? 한 사진? 돈이 없대 어! 나 프린트룩 샀어! 폭탄도 하나 살까? 폭탄도 하나 샀어! 오! 나는 살 수 있는 게 리볼버인데 어 그거라도 사 그러면 어 샀어! 가자! 리볼버 줬나? 네 사볼까? 사볼까? 오오! 나도 사볼게 오오! 오오! 오 안좋은거 안좋은거 같은데 ㅋㅋㅋㅋㅋ 한 방밖에 못써서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가자 가자 거기... 어디갈까? 어디서 나쁜지 negotiations 할까? 거기있잖아 골로가ZZ 오케이 오케이 자 도둑들의 승리 목표는 현군데를 터는 겁니다 돈을 훔쳐 에 Minneapolis literal 후호호호호 로우 기왕 털거 큰 데 털자 아까 그 경찰들 정말 멍청하더군 거의 뭐 쏴봐 쏴봐! 총을 쏴봐! 넌 뭔데? 아니 아니 권총 없어? 있어 야 우리 교독원 한 명 어디갔어? 지금 헬기로 추적 중입니다 2대1이래! 킥만 한데! 야 여기다 폭탄 떨구! 야 헬기 조심해야돼 헬기 왜 헬기! 헬기 헬기! 위에 헬기가 있어! 헬기 조심해! 또 가부에 갇힐 순 없어! 뭐라도 해봐! 미워야! 총이랑 쏴보라구! 아니야 부여라 소이지 아니 차빨이 엄청 안좋고 탈옥을 어떻게 했지 저 실력으로 맞아주던데 들어가! 은행 탈자! 들어가자! 은행 가는 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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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자! 여기 여기 점프점프 점프 잘하고? 진압 진압 총 여기 벽에 붙어야돼 아니 이쪽으로 먼저 와야돼 이쪽으로 먼저 와! 벽에 붙었어야 돼 어디야! 앞입니다! 한마리 컷! 컷컷컷! 한마리 컷! 나이스! 나이스! 돈 털어! 돈 털어! 돈 털어! 돈 털어! 2천원! 돈 벌린다! 돈 벌린다 돈 벌려! 와보시지 또 경찰들아 돈 털어! 진짜 웃었구만! 우스워! 우스워! 비가 별로 없어보여! 조심히 해! 나 때리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우리 도망까지 쳐야되니까 빨리 빨리 해봐! 또 온다고! 오케이 오케이! 나 돈 채웠어! 가자! 와 2천5백원! 네이스! 나가자 나가자! 여기 다이네모지 설치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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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쟤네 엄청 쉬운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케? 어! 샷발이에요! 별로구만! 이데이 매치 없는데hington 말이야 뭐야 이거 또 나가야 돼? 오! 침착하게 경찰 들어왔다! 경찰 소리나지! 오! 오케이 오케이 나와 나왔어? 어! 어! 됐다! 이 멍청인도 안 되겠다! 여기 한번데 더 터지! 하하하하핳하핳 따라와!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야 뒤엌 뒤풸 나와 모서 Richardson 뒤에뒤 뒤엌 여기로 이쪽이쪽 그 도구로 와 오 잠깐만! 나 혼자야! 잠깐만!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호야 미안해 나 보도 나 혼자 미안해 미안해 나 혼자 훔쳐먹을게 진짜 미안해 맛있다 보도 에이 혼자 가 이게 보석이지 나 혼자 부숴 될 거라서 그랬어 미안해 이럴 마음은 아니었는데 보석을 보니까 눈이 돌아가서 그만 우와 맛있다 보도 우와 돈이 얼마나 벌리는 거야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털어 빨리빨리 털어 동창이들 오기 전에 빨리빨리 털어야돼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여기 완전 부자가 됐어 우와 여기 진짜 맛있다 못참겠다 야 경찰이 거기 갔어 조심해 오케이 괜찮아 진짜 큰 다이아몬드 하나 훔치고 도망간다 오케이 5층 어 경찰이다 미안합니다 그냥 가져가시죠 이게 뭔 소리야 나이스 맞았구나 누aya you do 나도 나눠줄거지 가 자 우리 아직 털어 가자 범제기지에 보석을 가져가면 돈으로 받을 수 있대 어... 와 미워야!!!! 오오...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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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오오... 살았어 아 우리 가는 김에 경찰차로 갈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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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줄래? 아. 저. 뭐. 오오.. 앞에도! 야!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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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와리와리 으아 앞에도 쉼해 룰루루루루루 우리 이거 빨리 이 보석 빨리 가져가야 돼 범죄기지에다가 맞아! 가! 지금 바로 가자! 어 가고있어 가고있어 따라와봐 얘들아 괜히 이상한 길로 갔다가 뒤집힌다구 아니 그쵸 괜찮아 애들 못따라오는데? 우리 우리 쌀을 키우고 가자 강당하게 뒤에 어평이 난리났는데? 아니 차가 날아다녀 저 왼쪽이야 가고있어 됐다 다왔다 예헤헤헤헤헤헤 길길길길길길길길 어? 어디로 올라오지? 이쪽 왼쪽 걸어가자 좋은 생각이야 아 우리 기지에 왔구만 돌아왔구만 깔끔 미호야 미안해 이 돈은 나 혼자 먹을게 안싸지네 우리 안싸지는구만 내가 무서운다 이 돈은 나 혼자 꿀꺽할라고 했더만 안 돼에에에 야 왔어 경찰 뒤에 혼자야 혼자 왔니 혼자 왔니 혼자 왔니 혼자 왔다 혼자 왔다 혼자 왔니 짜지마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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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왔니 키카드를 또주는구만 니 멍청이는 어디로 갖고 왔어 어? 내 멍청이 도대체 어디로 간거이 에헴 으아 으아아 태쉬다 우하 우리 완전 부자 됐죠 예에에에에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악당이 되어봤는데 돈 많이 벌었다 완전 부자됐어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세요 다음에는 한번 저희가 경찰 해볼게요 그럼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